그녀와 제이슨은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 아빠는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 아빠는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 아빠는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 그들은 국수를 먹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그 춤을 한 번 춰볼 것이다 그들은 사탕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하는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 그들은 국수를 먹을 것이다 그의 누이들은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그 커플은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